안녕하세요. 고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나혜민입니다. 저 이분이 너무 웃겨가지고... 몇 번호가? 206번? 이거예요? 번호가? 태어나셨을 때부터 현대건설 만세를 외치고 나셨다고... 서기철 씨? 님? 74번이요. 김요한 님. 60번. 123번. 김태흠. 김은상 님. 107번이에요. 윤창 님이에요. 160번이에요. 안녕하세요. 고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경입니다. 야구 보고 있는데 응원하는 팁이 너무 못해서... 인생에 낙이 없다고 여기 오고 싶다고... 177번 최영환상 님. 156번. 정재현 님. 인스타 보니 고혜민 선수가 빚시는 기간을 많이 입어주셔서 사실인지 확인해 주세요. 진짜 예뻐졌어요. 축하드려요.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시면 놀랄 거예요. 80번. 박영수 님. 153번. 송태선 님. 169번. 조승민 님. 169번. 조승민 님. 34번. 김동훈 님. 195번. 이지하 님. 209번. 서유진 님. 209번. 서유진 님. 209번. 서유진 님.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116번. 임보라 님. 116번. 임보라 님. 140번. 김구우 님. 184번. aver 님. 안녕하세요. 이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88번 최유나 님 살면서 큰 힘이 된 것 같아서요 139번 김성훈 씨 그래서 현대빵으로 시작한 선수들과도 직접 만난 이야기도 해보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31번 대동열 님 201번 꽁지 님 181번 최성미 씨 124번 신용화 안녕하세요 현대건설 정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대건설 신비영입니다 189번 박성재 님이 제가 뽑았고요 한국에 계실 때부터 팬이어서 자주 찾아봤는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경기장 자주 못 오셨다고 해서 제가 뽑았습니다 저는 16번 최경선 님 뽑았습니다 작년 수능을 보고 수험표를 들고 가는 배구 경기를 공짜로 보는 것을 알게 되어 경기를 보러 왔다고 하는데 배구를 보는 계기가 되어서 팬미팅에 참석하고 싶어서 고맙습니다 149번을 2만 번 님 68번 김동훈 님 축하합니다 39번 오승헌 님 축하합니다 191번 김주영 님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Hello, it's my house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원선 황현주입니다. 배구 직관하려고 직장도 인서울했습니다. 월화가 정기후무여서 경기장도 거의 못 오셨다고 주말 참석이라 신청도 못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월요일이라 꼭 참석하고 싶으시대요. 꼭 같이 와서 저랑 시간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현 씨. 99번 박지섭 씨. 95번 강승현 씨. 73번 황민지 씨. 42번 김세은 씨. 50번 안녕하세요. 현대건설 이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대건설 정지윤입니다. 제가 뽑은 분은 지방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팬이신데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일상생활의 활력소가 저희 배구단의 경기를 보는 것이라고 해서 뽑았습니다. 150번 김승현 님. 제가 뽑은 분은 82번 인미리 씨인데요. 저를 너무 보고 싶다고 적어놓으셔서 뽑았습니다. 뽑았습니다. 네 이분은 효진 언니가 국가대표팀에 들어가기 전에 사연을 읽고 뽑아주신 분입니다. 35번 최은영 님. 46번 정은교 님. 최은영 님. 172번 김형경 님. 두 명명. 두 명명. 45번 천현우 님. 마지막. 마지막. 첫번째 정은교 님. ῖ stipend이에요. 건무준님 113번 김원팬님 선발된 팬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팬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8월 26일 팬즈데이에서 또 만나요 2019-2020 시즌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레즈벤이 한다이!